여기를 향해서 쳐서 여기다가 꽉 붙인 사람이 총 결정권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칠 시 상대가 먼저 칠 해야지 먼저 치세요 아니 먼저 치세요 아니 결정권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신공으로 칩니다 신공으로 항상 처음부터 치는 건 신공으로 아이고 얇았죠? 네 단순히 왔어 초보가 항상 이렇게 얇게 얇게 맞아서 아야야야 어우 환상 아야야 아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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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